버리는 거예요 이거? 6등이 지금 4개를 찾았단 말이에요? 비바람과 한번 하나 주실 거예요? 아 예 뭐 어떤 거 있어요 아이디어 저 웃기면 하나 드릴게요 웃기면? 본인 걸 주신다고요? 나무현을 웃겨라 하나 둘 셋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? 뭐예요? 이게 뭔지 아세요? 시력 검사 갈 만한데 잠깐만 뭐 하고 있어요? 아 뭐 기발하게 생각해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짱구 눈썹 성규 씨 머리 굴러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아 망설여져 내가 망케가 되느냐 호연 씨 이거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죠? 진짜 기대되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? 아 뭐죠 아니 재밌을 것 같아 3 2 1 재밌어 재밌어 죽었다 죽었다 야 하나 줘라 하나 동호 하나 줘 그냥 하나 줘 줘 하나 주자 하나 내 거 줄게 내 거 줄게 야 동호 줘 우리 동호 일로 와 응 자자,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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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